오뚜기가 주 소비층으로 떠오른 MZ세대 취향을 겨냥해 진라면을 활용한 맥주를 선보였습니다. 독일산 스페셜 몰트를 사용해 진한 몰트의 맛과 향을 살린 라거 스타일의 맥주인데요. 단순히 재미나 흥미 유발이 아닌 맥주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맛의 기본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맛의 기본에 충실한 오뚜기 진라면이 국민 라면으로 사랑받듯 기본에 충실한 맥주를 선보인 겁니다. 감미료나 착향료가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감미료나 착향료를 넣으면 조금 더 원가를 절감하면서 맛이나 향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스페셜 몰트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해서 맛과 향을 진하게 냈다는 부분이 차별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뚜기가 주류시장에 직접 진출한 것은 아닙니다. 수제 맥주 스타트업인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가 생산 제작을 맡았고 오뚜기는 스테디셀러 제품인 진라면의 브랜드를 라이센싱한 겁니다. 브랜드 사용권을 빌려준 것이죠. 오뚜기는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진라면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색다른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카카오 라이언과 7, 8월에는 넥슨 카트라이더와 협업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뚜기는 젊고 신선한 감성 노출을 통해 핵심 소비층으로 자리 잡은 MZ세대를 충성 고객으로 사로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뚜기 관계자는 최근 협업을 전담하는 팀이 생겼다면서 오뚜기라는 브랜드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다양한 2종 협업을 통해 젊은 이미지를 부각하고 MZ세대에게 브랜드를 더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동중 2종 간의 협업을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오뚜기가 젊은 브랜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